아이구즈에서 파워를 하나 만들었더라구요 아이구즈에서 파워를 또 하나 만들었더라구요. 타이탄 600와트 700와트 오늘 해볼건 700와트구요. 특징이 서비스가 7년 제일 긴것 같아요. 스탠다드 중에 80플러스 스탠다드 인증 받았구요. 105도씨 고용량 커페시터 이렇게 까서 보여줄 정도면 자신있다 이거죠 제조사는 CWT. 파워는 아이구즈에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타이탄 SC 700와트 입니다. 내부 포장은 이런식으로 되어 있구요. 케이블은 올 플랫 케이블이구요. 24핀 메인 전원선만 슬래빙 처리되어 있습니다. 선 두께는 18AWG 입니다. PCI 케이블은 데이지 체인으로 되어 있구요. CPU 보조 전원선이네요. 8핀이랑 4핀 더하기 4핀. 사타 케이블은 사타 3개 달린거 한줄 하고요. 이거는 사타가 2개, 끝에는 ID, 몰렉스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몰렉스로만 되어 있는 케이블이 한줄이 있구요. 24핀 이렇게 있습니다. 스티커도 보면은 싼칫나진 않아요. 무광으로 처리되어 있구요. 앞, 뒤 전부 다 이런 모양. 스펙표는 위에 있구요. 이런게 좋죠. 옆에 스펙표가 있으면 좀 지저분해 보이죠 사실. 쿨링팬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구요. 특이하게 스티커가 없고 구멍이 뚫려있네요. 흔들어 보면 털 나는 애들도 있어요. 얘는 안나요. 선 길이 같은거는 조립을 해보면 알아요. 이런 마감들도 조립하다보면 안좋으면 다 터지거든요. 그리고 조립하기 전에 이거는 믿을만한 기계는 아닌데 이걸로 간단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참고형이구요. 5V, 12V, 3.3V 잘 나오구요. 위에도 12V 잘 나오구요. 다 잘나오네요. PG는 220V 정상값이구요. IGUZU 파워에는 검정색이 들어있네요. 나사가. IGUZU 정품 나사. IGUZU장감자. CPU 보조전원섬. 드라이픽카드 전원 연결 드라이픽카드 전원 연결 드라이픽카드 전원 연결 드라이픽카드로 길이가 딱 맞 보여요 해도 되게 좋아요 드라이픽카드 전원 연결 드라이픽카드 전원 연결 드라이픽카드 전원 연결 드라이픽카드 전원 연결 물론 이 제품이 안좋으면 안쓰죠 조립에 문제는 없네요 손길이 너무 좋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